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세 분께 맛있는 꽃돼지 도시상 갓김치를 드려요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여러분 마이크가 왔어요 마이크가 와서 이제 더 잘 들리죠? 여러분들 자매니까 자매니까 와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파이 너무 좋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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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음 흐음 흑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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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아... 이거... 음? 음? 와아... 사랑 사랑 음? 음? 흠! 어? 어! 걸렸어! 음! 어! 이따 걸렸어! 음! 이 김치에 음? 이 양념이 뭐에다 걸려버렸어 하아... 음? 음? 흠! 음? 이거는... 사랑 음... 음? 음? 와우... 보여? 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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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음... 꿀맛이구만 괜찮네요 한번에 먹는 방법 집어 이렇게 집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? 음 네돌렛이구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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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사내걸리는데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짜파이티는 사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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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뜨거워 졸려 진짜 맛있네 짜파게티 한개 더 살걸 짜파게티 한개 더 잘 먹어요